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가천명 법전리에 있는 성주 포청계곡 중류마을에 있는 땅이 하나 나와서 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포청계곡 하류마을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경북 성주군 가천명 화중리 대실마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도로를 타고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성사진을 보니까 도로보다는 좀 많이 낮다고 생각이 되고요 향후 본 땅을 사서 펜션을 하든 전원주택을 짓든 섬토작업은 해야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차선 타고 계속 상류방향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올라온다 지금 보이던 높은 산은 가야산 국립공원 바로 옆에 있는 약 3백미터와 목적지가 왼쪽에 있습니다 아박산 다와갑니다 잠시후 목적지가 왼쪽에 있습니다 2차선 도로로 광역상수도 지나갑니다 차량 진입이 가능하나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목적지가 왼쪽에 있습니다 경로 안내를 종료합니다 자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매물 설명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땅은 한 다랑이 두 다랑이 세 다랑이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땅은 2차선을 접해 있다 보면 됩니다 전기전화 인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도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을 나중에 건물을 지으면 이쪽 방향으로 하수도 배관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 지금거리에 포천 계곡이 철철철 흘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땅에서 조그만 보보로 2, 3분 거리만 들어가면 바로 포천 계곡이다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 앞으로 축대공사도 좀 싸야 되고요 자 우리 땅 앞으로 이렇게 축대공사도 싸면서 성포 작업도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매물 현황표를 보면서 설명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물 현황표에 들어 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경복성주군 가천명 법전입니다 법님 겁니다 법님 아주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그리고 우리 땅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입니다 금폐율 20에 용격률 80% 나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 면적은 1648제곱미터 499평이고요 지목은 답입니다 그리고 2차선 접해 있고요 광역상수도 인입 가능하고 전기인터넷 연결 인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땅은 동남향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고요 현재는 배경적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추천 용도는 일반은 전원 펜션용지 두 번째는 주말 세컨 힐링 농막 주택시로 활용하면 되겠고요 거래 형태는 매매입니다 그리고 매매가는 당 3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성포 축대공사 비용을 감안해서 측정을 한 겁니다 자 우리 땅 좌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땅 좌향은 자 이쪽 방향이 정남향입니다 그리고 이쪽 방향이 정북 방향입니다 그리고 정서향이고요 이쪽 방향이 정동향 방향입니다 자 나중에 우리 땅 건물을 지으시려면 이쪽 방향으로 비용가 좋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비용가 좋으니까 4시 5시 방향으로 건물을 때리면 됩니다 동남향으로 건물을 안치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드론 영상 현장 브리핑 이어집니다 계속 시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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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현장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올라가면 포천개구 상류마을입니다 신계용사가 나오고요 밑으로 내려가면 가천면 화중리 그 다음에 가천면 소재지 성주어 그 다음에 대구성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 땅은 도로보다는 상당히 많이 낮습니다 자 이곳은 이곳은 경북 성주군 가천면 법전입니다 이 동네 이 동네 땅값이 제일 비싼 동네입니다 오늘 매물은 성토 작업비를 감안해서 저렴하게 나와있다고 보면 됩니다 흙을 다 도왔을 경우에 평당 100만원까지 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실그리 신고 그래되어 있는 거 인근에 보면 알 거에요 자 오늘 소개하는 매물입니다 농기계는 뭐 경기나 트랙타는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차량 진입은 고난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땅은 3m 정도 성토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토목 설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공사비를 감안해 가지고 오늘 금액을 대폭 하향 조정해서 매물로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으로 구구공사는 되어져 있는데요 요 밑에는 그 시멘트 그 구조물로 구구공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그 하수도 배관공사를 할 때는 이쪽으로 이쪽 라인으로 하수도 배관공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안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 다랭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토 작업을 해야 된다는 가정하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총 부지 면적이 499평입니다 500평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곳의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입니다 금폐율 20에 용적률 80% 나옵니다 다 전용을 받았을 경우에 100평 정도 건물을 지을 수가 있구요 농업관련시설은 60%까지 가능합니다 바닥면적 60%입니다 엄청나게 크게 지을 수 있죠 그죠 농업관련시설은 인터넷 검색해 보면 다 튀어나오니까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번째 다량이 봤구요 자 그 다음에 두번째 다량이 들어왔습니다 자 전기전화 인입가능하고 광역상수도 인입가능합니다 2차선 도로에 광역상수도 갈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자 포천계곡 중류마을이구요 조금 떨어진 곳에 계곡이 있습니다 포천계곡 그리고 친구 어른산소 저쪽에 있네 내 부라 친구 어른산소 저쪽에 있습니다 옛날 생각이 많이 나네 옆에 개구여서 고기도 잡고 이랬는데 세번째 다량이 올라왔습니다 여기가 제일 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벼농사를 지었는데 뭐 이렇게 농사를 성의없이 이렇게 지었어 논도농도 엉망이고 벼경잡기를 이렇게 활용하면 되나 좀 그런데요 그죠 자 나중에 건물을 앉힐 때는 동남향으로 건물을 앉히면 됩니다 동남향으로 건물을 앉히도 된다 보자 우리 땅 저 2차선 도로변에서 저 반대편 꼬랑지까지 길이가 108m 정도 되구요 제일 넓은 폭이 약 20m 정도 됩니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폭과 길이는 충분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고야 이 땅은 뭐 갈게 없다 앞자락에 축대공사 좀 쌓고 성토작업을 해서 건물을 앉혀야 되겠다 그럼 뭘 하면 되겠네 이 동네 이 동네는 펜션 사업이 참 잘 됩니다 인근에 저 위에 올라가면 펜션들이 많습니다 펜션 사업하면 됩니다 포천개국이 대구에서 봤을 때는 정말로 각광받는 그런 관광지이기 때문에 인기도 많습니다 그래서 펜션부지로 적합하다 전원생활 하면서 펜션부지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하수도 백안공사는 여기 지금 유자형의 구고공사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저쪽편에서 하수도 공사를 이쪽 방향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곡은 포천개국은 도보로 5분만 하면 됩니다 성토작업비 감안해서 오늘 금액 저렴하게 내놓습니다 참고하시고 성토작업비 감안해서 성토작업하기 전에 토목설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함부로 성토작업 했다가는 벌금이 더 많을 수 있으니까 절단 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성토작업비 감안해서 성토작업비 금액을 하향조정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북성주군 가천면 법전리에 있는 전원펜션부지 할만한 땅 소개를 했습니다 전기전하 광역상수도 인입가능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될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